오늘 사이버 삼바 64 카운트 투월입니다. 퇴근 한 번 있어요. 두 번째 월 끝나고 나서 12시 방향에서 락킹 체험 하시면 됩니다. 1번부터 해볼게요. 오른발을 8분의 1 그러니까 10시 반 방향으로 쿵 스톰 하는 거예요. 시작 1번 시작 1, 2, 3, 4 또 다시 8분의 1 시작 5, 6, 7, 8, 1까지 턴 위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섹션 2 사이드락 시작 2, 3, 4, 5, 6, 7, 8, 1까지 수입까지 마무리 섹션 3 시작 2, 3, 4, 2, 4, 5, 6 안고 일어나고 8까지 오시는 게 3번 4번 왼발을 스텝 하시면서 오른발 히치하면서 90도 시작 1, 2, 3, 4, 5, 6, 7, 8 여기까지가 4번 5번은요. 왼발부터 왼쪽으로 볼타 풀턴 시작 1, 2, 3, 3, 3, 5, 6, 7, 8 6번 오른발 타입 스텝 시작 1, 2, 3, 4, 5, 6, 7, 8 한발 수입을 오케이 7번 크로스 사이드 시작 1, 2, 90도 3, 4, 왼발 4, 6, 90도 7, 8 오케이 그 다음 마지막 8번입니다 크로스 한발 시작 1, 2, 3, 4, 만보 5, 6, 7, 8 하고 끝났습니다 자 두번째 와요 시작 두 번째로 끝나고 나면 다시 12시 방향이 됐습니다 택 레카운트 락킹태우 시작 하나 둘 셋 시작 하고 가시면 됩니다